음악 잠을 잤는데도 피곤하거나 개운하지 않다면 숙면을 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코골이 무호흡이라고 하네요 단순한 잠버릇으로 방치했다가는 심장질환과 고혈압, 뇌경색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골이 무호흡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방법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하디쉬에서 알아봤습니다 잠버릇 중 하나인 코골이 무호흡 원인을 알려준다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 기도가 충분하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려고 누우면 그리고 잠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코를 골지 않아요 그런데 잠이 들기 시작하면 턱에 힘이 푹 풀면서 이렇게 뒤로 떨어지죠 그러면 기도가 좁아집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혀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혀도 같이 쳐지면서 기도가 이렇게 확 좁아져요 이 좁아진 이 틈으로 숨을 쉬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호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호흡하는 호흡 소리는 이 소리만 들으면 아 기도 상태가 어떻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기도가 확 좁아져서 숨이 굉장히 힘들게 들어간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평상시에 숨질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한 코골이 무호흡 증상들을 방치하면 건강을 위협하게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요 호흡이 곤란하다는 것은 내 몸 안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뇌 심장 혈관에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게 하루 이틀 그런 거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이게 수년간 또는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그런 상태가 누적이 됐을 때 굉장히 큰 데미지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학적인 그런 연구 자료를 보면 무호흡증 환자의 심장 질환 혈관 질환 뇌 질환들이 굉장히 유병률이 높거든요 보통 코골이 무호흡 증상을 가진 분들은 공기를 주입하는 인공호흡기인 양압기를 처방받는데요 사용감이 불편하고 기계호흡에 적응하기 힘들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간단한 도구로도 확 좋아진 사람이 있고 아주 복합적인 문제라면 그런 것들을 다 원인에 따라서 하나하나를 다 해결해 주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복잡해지기도 어떤 사람은 되게 단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회사라고 볼 수 있죠 치기공과 대체의학을 전공한 황청풍 소장 그간의 노하우를 살려 구강삽입형 기도 확장기를 개발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저도 이제 연구하느라고 이제 이런 저에게 맞는 장치를 계속 많이 만들어 봤는데 이제는 저도 쓰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건 위에다 이렇게 끼입니다 이렇게 끼고 아래에다가 이거를 끼웁니다 자 이 상태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면 턱의 위치가 이렇게 벗겼죠 평상시보다 이제 턱이 살짝 앞으로 나온 상태고 자는 동안에 이게 뒤로 넘어가려나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보다시피 큰 불편함이 없어요 이게 기존에 그 구강내 장치라고 하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의 기능들을 다 개선한 거거든요 어머니의 코골이 무호흡 증상을 해소하고자 개발했다는 장치 이렇게 구강구조에 맞게 본을 떠서 개인 맞춤으로 만든다는데요 이걸 끼면 불편하지 않을까? 물론 처음에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전의 장치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착용감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100% 가까울 정도로 착용감에 대한 만족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효과 부분도 이거를 원인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당연히 효과 부분에서도 충분한 만족을 가져오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주력하는 방향입니다 특허, 실용신한, 디자인 등록이 제품에 도입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 사용해본 사용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는 것인데요 직접 찾아오시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연계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개인용 의료이기 때문에 꼭 처방이 있어야 된다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양압기도 해보고 수술도 해봤는데 내가 효과가 못 본다 효과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찾아오셔도 되고요 어차피 이게 건강보험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병원에 반드시 처방을 받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코골이 무호흡 증상 개선에 더 나은 효과를 내기 위한 연구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물로 베개를 만들었다고요? 사람마다 다 뒤통수, 목 길이, 두께, 모든 모양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차이로도 호흡이 달라지고 목의 불편함 또는 편한 정도가 아주 이만큼의 차이로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베개를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수면 중 숨을 잘 쉬게 돕는 개인 맞춤 기구 임산부 수험생을 비롯해 숙면을 원하는 분들이 사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3D 프린팅을 작업에 도입해서 좀 더 심플하게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단가를 떨어뜨려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장치가 아주 편리하고 효과도 좋은 데 비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숙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게 저희 바람입니다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 알고 있으시죠? 숙면을 방해하는 코골이 무호흡 증상 개인 맞춤 구강 삽입형 기도 확장기로 극복하고 꿀잠에 빠져보시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큰 삽입형 기도 확보 조사에 오십시오 pay treat movie 2기 트위를 Kakie 뚱 concern 여러azing 2기 Marin 예방 Hey 지 3기 let Twitter